사랑했다 여기까지라서 예스 변태에요? 몇살이에요? 왜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뭐요? 왜 하필이면 김희진이죠? 우리 연애는 한번 해볼까요? 괜찮아요? 이제 남자로 보여요? 왜 하필이면 나랑 이 사기 행각을 버리자는 거냐고요 오늘은 왜 눈 안 감아요? 서로 좋아할 일 없을 테니까 난 단 거 싫어해요 단 것도 안 먹고 무슨 낭으로 자라요? 이를 졸업됩니다 네가 좋아졌단 말이야 하지마 미안해요 내 연애는 울기 항상 어렵나 당신이 다른 남자랑 못 맞추는 거 왜 그런지 나도 몰라 그냥 싫어 너의 미소 힘들었겠다 이제 삼순이 네가 있잖아 당신? 매력 있어 자기가 얼마나 매력 있는지 모르는 게 당신 매력이야 나는 잘 모르겠는데 김참순집이 너 좋아하니? 짐과 조용히 난 잘 모르겠는데 너 나 좋아해? 니가 있어 변해 하지 말라며 하지마 사랑하니? 어느 남자가 내 같은 여자랑 부족하겠어? 나 한 번도 사랑을 쉽게 해본 적 없어요 힘들어? 나 한 번도 사랑하니? 누가 당신이 좋아졌대? 빨리 내려와 나 알아요? 진짜 안 나네? 있으면 즐거워 차가운 내게 온기를 준 너의 미소 내가 누구지 너의 고향은 지민이 너의 고향은 내가 무슨 일일이 내게 나의 고향은 너의 고향은 너의 고향은